저희 멤버들 다 이제 못 오지 않아요? 무기는 못 먹지 않나? 세이 왠지 못 먹을 거 같아 그치? 나랑 민니 밖에 못 먹는 거 같아 초밥이랑 먹었잖아 초밥 조금 어려운데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그만 그만 민니 언니는 좀 어색해 민니 언니는 좀 어색한 거 제 생각에 다 좀 어색한 거 같은데 미아 언니는 사기 당할 거 같으니까 꼭 멤버들이랑 저 사기 당할 거 같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? 어 언니 안 당할 거 같은데 어 나도 언니 진짜 사기 안 당할 거 같아 나도 근데 자꾸 나 당할 거 나 주위에 쌤들도 나 사기 당할 거 같애 사기는 우기랑 민니 언니로 당할 거 같아 당한다고 우기보다 민니가 민니 언니로 당할 거 같아 왜냐면 민니가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어 너무 착해요 진짜 그 고집도 몰라 안 했어요 어 맞아 맞아 그것 때문에 민니 우기 댓글 아니 슈가 댓글 없는데요? 민니가 있네 보고 싶다 너무 축하한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좋아요는 몰라서 나중에 댓글을 다 같이 찍게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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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